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건강이 회복되었다라고 유용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우리들의 영원한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소상한 소식을 유용하 변호사가 전했습니다 또한 북괴 김정은을 발칵 뒤집어 엎었던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김관진 부위원장과 또 김기춘 김장수 등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며 담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탄핵 세력들을 향한 배신자들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라며 이번 소식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다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이 돌아오시고 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식 장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얼마나 깍듯하게 잘 모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유용하 변호사의 발언으로 터져나온 박근혜 대통령의 소식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회복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과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 이후 지금까지 김기춘 한광옥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과 만났다라고 측근인 유용하 변호사가 밝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나 외부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라는 소문을 측근을 통해 반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인들에 대한 또한 내년 총선에 대한 소식도 전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9월쯤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인 2021년 12월 31일 특별사면 복권됐습니다 작년 3월부터는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박근혜 대통령 사조에 머물러 머물고 있습니다 유용하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을 두 번 만나서 두 시간씩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라며 김장수 전 장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박형열 전 경호실장 등과 만나서는 옛날 북한의 목함 지뢰 사건과 당시 있었던 주제로 거의 3시간 가량을 대화를 나누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워딩을 이야기했죠 김장수 전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 북한의 목함 지뢰 이야기를 3시간 가량이나 했다는 건 뭐겠습니까? 국가안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광옥 전 비서실장과도 만나 청와대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고 지난 2월 자신의 생일에는 재판을 빠지지 않고 방청한 허원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재수 전 농림부 장관, 서상기 전 위원을 초청해 식사를 했다라고 유용화 변호사는 밝혔습니다 유용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신 분들 다 입이 무거운 분들이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고 이상한 거짓말이 돌아다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거리를 든 것에 대해 유용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기 정치하면 됐지 나랑 연관시킬 이유가 없지 않느냐라며 그러면서 유용화 변호사는 못 만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 안 만나는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왜 정치인 이야기를 강조하며 못 만나는 것은 대통령이 만나기 싫어서 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의 본질은 무엇이겠나라며 국민의힘 탄핵 세력들을 향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 발언이다 라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내년 총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인 행보를 더 넓히면 탄핵에 앞장섰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큰일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용화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은 9월달쯤 국민들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라며 본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9월부터 국민들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공식 정치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에 대해 유용화 변호사는 오랜 수감 생활로 기력이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 이제 거의 회복이 다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영양제 말고 특별히 먹는 약도 없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상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시면 평소 하시던 운동을 하시고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필라테스를 한다라며 요즘은 대통령 재임 시절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자료들을 챙겨보고 정리도 하십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유용화 변호사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 얘기는 잘 안 합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 누가 총선 출마 준비를 한다라는 출마서를 포함해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일은 다 알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자,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이 정치적 행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유용화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 출마할 뜻도 밝혔습니다 어디로 출마할 것인지는 아직 숙고 중이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작년도 6월 대구 수송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서지만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했었죠 자, 어찌되었든 우리 영원한 우리 대통령이신 박근혜 대통령 건강이 회복됐다는 이 기분 좋은 소식 가열차게 박근혜 대통령님 정치적 행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고